전설 야당 모르면 약이여 아는게 병 장림 봉사 소경 오원 김학수와 철수는 형제 간으로 한 집안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형 학수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결혼하여 가정을 잃었고 동생 철수는 10살 때 눈병이 나서 여러 달 고생하다가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른바 청맹관이가 되었습니다. 청맹관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사물을 못 보기에 눈뜬 장림이라고도 불립니다.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먼저 장림은 한자 지팡이 장자에 우리말 님이 결합한 낱말입니다. 장림은 대부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으므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992년 우리말 큰 사전은 소경의 높임말로 풀이했고 1998년 표준국어대사전은 낯잡아 이르는 말로 설몽했습니다. 소경의 오언은 한자호 성경이고 본래는 점치는 장림이 경문을 웬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청각이 예민하고 목소리 맑은 장림이 경문을 줄줄 외우는 이를 성경이라 했는데 이후 이응 받침이 빠진 소경으로 발음이 변하면서 장림 전체를 이루는 말이 됐습니다. 1527년 간행된 훈몽자회에서는 눈먼 이를 소경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다른 호칭 봉사는 원래 조선시대에 종팔품 낮은 교슬 직책이었습니다. 관상감, 전옥서, 사역원 등에서 일하는 학업관리 중 날씨를 맡은 관상감 봉사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기용됐습니다. 하여 시각장애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봉사라는 호칭을 쓰게 됐으며 고전소설 심청전에 등장하는 심 봉사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자어 맹인을 포함해 어떤 호칭이든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므로 학수 철수 형제의 부모는 걱정을 가득하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는 부모가 남긴 논밭 덕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장림 철수는 스무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천이 찾아와 철수가 듣지 않는 곳에서 학수에게 홀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풍파리로 살아가는 가난한 내 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네. 외사천의 말인즉 여동생이 부지런하고 영리하나 얼굴이 못생기고 눈이 사팔뜩이라서 금년에 스무살인데도 시집까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이룬다면 살림을 잘할 것 같기에 마침 철수가 떠올라 그 친구에게 떠보았다네. 비록 장림이지만 부모 유산이 있으므로 생활에 걱정은 없으리라고 말했지. 이에 학수가 관심을 보이면서 당사자인 여동생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외사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누이동생에게 뜻을 물어보니 그곳으로라도 시집가겠다고 했다네. 학수는 외사천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생이 장가 못가고 죽은 몽갈귀신 신세는 면하겠네요. 그래도 본인 의향을 파악해야 하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외사천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철수에게는 그 처녀의 얼굴이 밉상이 아니라 예쁘다고 말하게. 그러면서 외사천은 철수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니 처녀가 미인이든 추녀이든 똑같은 일이지만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서 예쁘다고 생각할 때와 못생겼다고 생각할 때 애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학수는 꼴꼴 웃으며 그렇게 하겠노라 말했습니다. 이윽고 학수와 외사천은 철수의 방으로 가서 새로운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집이 원체 가난하여 지금까지 시집까지 못했지만 얼굴 예쁘고 마음 고우며 부지런한 처절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 바로 제 짝이네요. 철수는 기뻐 어쩔 줄 몰라하며 혼인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 의사를 확인한 외사천은 즉시 자기 친구 집으로 가서 신랑 측이 혼인을 승낙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님인 철수에게 신부될 사람이 매우 예쁘다고 말했으니 시집가서도 얼굴이 예쁜 척 처신해야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된다오. 행여 쓸데없이 딴소리하면 내가 미친놈이 되고 그때부터 부부의 정도 떨어질 터이니 꼭 명심하시오. 외사천은 신랑의 형 부부도 그리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양가 합의 후 형 학수는 서둘러 세 칸 집을 짓고 논밭 열 마지기를 아우에게 주어 결혼과 동시에 분가시켰습니다. 형은 제수 씨에게 농사일 요령을 가르쳐 주었으며 영리한 신부는 빨리 습득해 이내 경제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 단란한 가정을 꾸몄고 부인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자 철수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함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어여쁜 당신과 아들 얼굴이 옵시 보고 싶구려. 철수는 어쩌다 시력을 잃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철수는 갑자기 눈이 시리고 아파서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은 증세를 듣더니 약을 지어주면서 폭탈인 후 그물로 눈을 씻으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효험은커녕 눈아픈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한의원의 실망한 철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눈까지 아픈 일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어떤 청맹관이가 눈이 아플 때 충청도 어느 약스토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귀가 번쩍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철수는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로부터 그 말을 들은 형 학수는 우리도 해보자며 짐을 꾸렸습니다. 같이 가서 며칠 묵으며 시험해 보자꾸나 두 사람은 그 약스토로 갔고 철수는 조심스레 약술을 눈에 발라보았습니다. 원조일 시간 간격을 두고 그리하자 눈에서 진물이 나더니 통증이 가셨습니다. 형님 눈 아픈 게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도 해보자꾸나. 사흘이 지나자 철수 눈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눈이 훤히 밝아졌습니다. 형님 얼굴이 보입니다. 정말 효엄이 있구나. 놀라운 기적에 형제는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밝은 눈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아내 얼굴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섰습니다. 아내는 물론 형 부부에게서 들었던 미인이 아니라 사팔뜨기 주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애정은 급격히 식었고 얼굴을 마주보며 다정하게 대화 나누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극기야 철수는 예쁜 여자를 처부러들였고 부인은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며 한마디씩 수긍거렸습니다. 본 것이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야. 이후 어떤 일을 전혀 모르면 마음이 편하지만 알면 걱정이 된다는 뜻으로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천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